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제가 요즘 술 만드는 거, 양조라고 그러죠. 그 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무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도 지금 옆에 저기 확 쌓아가지고 꽉 찰 정도로 많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책들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에 싹 다 섭력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술, 우리 술, 전통주, 발효주 이런 술 만드는 조그만한 그런 양조장을 하나 차릴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 차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얻게 된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저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또 다른 영상도 만들고 이러겠습니다. 어제는 양조기술, 우리가 술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또 좋은 것을 한 번에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홈페이지 그걸 어떻게 찾는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죠. 제가 아예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한국양조기술 이렇게 치면 이 회사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해주는 업체입니다. 뭐 다른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아주 뭐 찾는 게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발효조라든지 뭐 또 정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맥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발효조 같아요. 홈페이지에 처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맥주 제조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스텐 중에서도 이제 조금 굉장히 질이 좋은 스텐이 있습니다. 일반 스텐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술이나 아니면 뭐 음식 이런 걸 이제 빚으려고 그러면 이제 질이 좀 좋은 그런 스텐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 제가 그게 뭐 이름이 있던데 까빡까빡해가지고 이제 잘 까먹었습니다. 이건 좀 빠짝빠짝한 거 보니까 그 스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뭐 그까진 거 이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발효조 같아요. 발효조고 뭐 요 옆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물 같은 거 뭐 이렇게 옮기고 빼고 하는 이제 그런 요 우에도 이제 그런 시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한번 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류하는 거예요. 정류. 요기서부터 이제 요 끓입니다. 이제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스텐으로 돼 있는데 안에는 이제 동이에요. 그럼 이제 스텐에다가 이제 물이나 스팀 이제 물이나 스팀 같은 거를 이제 요기에다가 이제 넣죠. 스팀, 고압 스팀 있잖아요. 열이 굉장히 높은 거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쫙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이제 이 안에 동이 끓습니다. 동 안에 있는 술이 끓는 거죠. 그러면 요로 해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뭐 그런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요렇게 이동을 하면서 요기 지금 구멍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죠. 요거 다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류를 할 때 이제 그 높이 따라가지고 알코올 도수 따라가지고 알코올이 높은 게 도수가 높은 게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가죠. 근데 뒤에 보면 이게 모두가 이제 일정한 딱 도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단식 정류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 시스템이 아주 뭐 정밀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8천 몇 백만 원이냐. 8천 몇 백만 원. 네 그렇게 정류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술 취입기 같아요. 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병을 놔두면 탁 눌리면 이제 술이 탁 취입하는 그런 기계, 자동병 포장기. 그러니까 이제 술을 병에다가 이제 취입을 하는 거죠. 그고 요거는 보니까 소규모 양조 시스템. 이제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죠. 발효조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요렇게 하는데 요 시스템이 요렇게 갇혀져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 정류기죠. 요거 가격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요게 뭐 300인가 400인가 그렇게 이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거는 소형 해가지고 뭐 조그맣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고거죠. 요거는 이제 세척기 같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병도 이제 세척하고 요 안에 기계 이런 것도 이제 세척하는 용기를 세척하는 그런 기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려고 그러면 요 전화번호로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이제 그 맥주 요 맥주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떡본이가 뭐 규모가 조금 커요. 굉장히 커서 뭐 이제 요기 뭐 문의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시스템들 하나하나 이런 거를 이제 갇혀야지 맥주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술과 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진 걸 저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고 이동심 펌프 가지고 갑니다. 이 펌프는 이제 유력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올스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뭐 철이라든지 세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녹스니까 그래가지고 안에가 올스텐으로 된 게 이제 시종입니다. 이제 사람이 먹는 이제 그런데 이제 쓰는 펌프죠.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기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펌프로 되어 있죠. 아 저 스텐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야지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할 수 있죠. 자 와인 이제 와인 만들라 그러면 뭐 오크통인데 오크통은 억수로 비싸요. 그래 요즘은 이제 오크통을 안 쓰고 요런 이제 그 탱크 여기는 이제 사각탱크 뭐 이렇게 하는데 요런 이제 스텐 탱크를 많이 쓰죠. 여기서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지어집니다. 요렇게 장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술 우리 술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 정류시켜 버리면 정류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 정류기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요기 감압식 정류기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진공정류기라고 보면 돼요. 요기 진공펌프가 뭐 어디 뭐가 진공펌프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일반 정류하고 똑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진공펌프를 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진공을 만들어 버리면 감압, 압력이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감압식 정류기. 이 감압식 정류기는 온도 60도, 70도에서도 막 물이 끓고 술이 끓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것도 또 가만히 봐도 되게 좀 비싸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주 만들 때는 감압식 정류기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이제 100리터 상압식 정류기 요거는 끼리는 거에요. 물을 끼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기 스텐 요거에서 물을 끼리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동을 갖다가 동 안에 있는 요동안에는 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바깥에서 물을 끼리 가지고 안에 있는 동솥을 데우는 거에요. 이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열이 안 가니까 안에 술이 안 타요. 이제 술떡 같은 거 이제 술 만들다 보면 밑에 찌그레기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잔에 넣고 직화, 불이 바로 가버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술 만들고 밑에 찌그미 같은 거 이런 게 타요. 그게 타버리면 술에서 탄 뇌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통 화등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화등뇌가 나면 먹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면 그걸 또 그르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를 그라버리고 나면 이 술이 빨간 술이 하얗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그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잘 안 그르죠. 안 그르려고 그러면 화등뇌를 안 내야 되죠. 그럼 요거처럼 이제 중탕식을 써야 됩니다. 중탕. 그러니까 가에 물을 끼리 가지고 그 안에 이 소스를 이제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요걸 끼리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빼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 다 다단식. 이제 다단식 정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단식도 되고 탄식도 돼요. 요 라인만 선을 바로 딱 연결해 버리면 단식 정류기로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단식 단식 두 가지 용도로 다 써야 줄 수 있죠. 아까 소형 이제 그 정류기는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냉각기 같아요. 요게 냉각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하고 요 온도계. 온도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그거죠. 요거는 이제 전기 컨트롤입니다. 뭐 타이머 딱 얼마 되면 다 꺼진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해줘요. 컨트롤 박스. 요거는 500 리트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천만 원 조금 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요거 요것도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별일 게 더 많아요. 이제 많은데 대부분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류학 개론이라는 책을 한 번 딱 보면 이건 한 방에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책 한번 소개해 드렸죠. 요 책입니다. 정류학 개론. 정류학 개론. 서집에 보면 있어요. 요 책 한 번만 보세요. 한 번 보면 요 정류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이론들이 요기에 막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지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도 배경지식 기초지식이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술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특히 뭐 정류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최소 정류학 개론 같은 거는 몇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지식 배경지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쌓이게 되면 요런 걸 보면 금방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술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면 이제 포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냥 포장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병을 세척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세척을 막 손으로 하나하나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요 기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병을 딱딱딱 꽂아요. 여기 딱딱 꽂고 스위치 눌려버리면 밑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요거는 이제 병 주입기입니다. 병을 요거는 지금 다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놔두고 버튼 딱 놓치면 이제 술이 쫙 이 안에 이제 그 일정한 양만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양만큼 들어가는 이제 고런 시스템이고 이제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뭐 이제 하다못해 뭐 요런 걸 하더라도 요 라벨을 손으로 다 붙이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면 요 라벨 장비를 요렇게 인쇄해가지고 병을 옆에 딱 놔두게 되면 하나하나 돌면서 라벨을 이제 지가 알아서 기계에 붙여줍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척기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기본적인 장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이제 이걸 쓰다 보면 알코올이고 또 까딱지 잘못하면 식초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염새 부분 요런 벨브라든지 이런데 이제 고장이 좀 잘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품 조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부품만 바꿔서 보면 돼요. 많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요 부품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요기에 파킹이 있어요. 실리콘 파킹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조금 쓰면 이게 쌓아 버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열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실리콘 치가 무슨 수로 견디겠어요. 근데 그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 안 합니다. 진짜 뭐 이만큼 사도 돈이 몇 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넉넉하게 사놓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실리콘 같은 거는 제때제때 이제 파킹하는 거는 제때제때 교체해서 쓰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뭐 신경 써도 고장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뭐 과거에 이제 뭐 그런 기계들 제가 조금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는데 온도계는 고장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돈을 얼마 안 합니다. 몇 만은 안 하니까 혹시 고장 나면 바꿔 끼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품들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이쪽 이제 뭐 발효조하고 이쪽하고 연결할 때 여기 탁 채워주는 자물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채우고 톡톡톡 돌리면 꽉 이렇게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수리나 이런 게 옆으로 안 세죠. 근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중간에 파킹이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 파킹이. 근데 그 파킹은 잘 쌓아요. 네. 그래서 그 파킹이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부품도 조달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료는 준비 중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새로운 저희들이 이제 양조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만들어서 앞으로 팔려고 그러면 양조 이걸 배워요. 저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널 말씀드렸듯이 먼저 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연습을 하고 정말 내가 자신 있다. 이럴 때 이 양조 그걸 해야 되죠. 저거 대충 봐도 돈 제법 듭니다. 아까 그 저기 이거 뭡니까 정육이 한 개만 해도 8천만 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뭐 라벨링 하는 거 하고 뭐 저거 저거 다 갖추면 뭐 1억 넘게 들 것 같아요. 저게 그리고 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그 처음에는 초기에 사야 되죠. 병도 사야 되죠. 그리고 라벨 같은 것도 인쇄할 때 뭐 뭐 백장만 인쇄해 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인쇄했다 그러면 한 만장 정도는 이제 라벨링 인쇄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제법 또 돈 들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또 그 가게도 공장도 하나 뭐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집에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술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정말 좋은 술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뭐 이제 그 큰 발효 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술이 별로야 이러면 그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조그맣게 작게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보고 또 정료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먹어보고 하면 되죠. 저번에 제가 그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이제 요거 요거는 어 중국산 중국산 정류기입니다. 요거 11만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그 정류기 이렇게 치면 요게 나옵니다. 중국산이에요. 요렇게 풀세트로 이제 11만원 하고 요렇게 이제 뭐 물 들어가는 거 뭐 어쩌고 또 어쩌고 전부 다 풀세트로 다 줘요. 심지어 요 안에 그 뭐 요 파킹까지도 전부 다 공태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요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 미스를 만드는 거 그거 부여야 되잖아요. 그 그릇만까지 곧장에다가 이렇게 망 끼우는 거까지 싹 다 세트로 다 돼 있습니다. 요게 그게 다 합해가지고 11만원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제 그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물을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물러면 물낭비가 많으니까 이제 그 수중 펌프도 하나 줘요. 그것도 공짜로 줍니다. 그 수중 펌프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꼽으면 이제 지가 돌면서 이제 냉각수를 계속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게 요거예요. 요게 원래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쓰고 나면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척을 하려면 요런 식으로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예 떨어지면 요걸 딱 붙이려고 그러면 요게 있어야 되죠. 요걸 가지고 딱 해야죠. 붙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공백킹. 공백킹 이게 잘 쌓아요. 왜냐면 요기에 열이 가해지니까 잘 쌓기 때문에 요 부품은 이건 뭐 몇백은 아니 얼마인 줄 모르겠어요. 이거는 얼마 안 할 것 같아요. 규격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책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 우리 전통주 이런 걸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같은 거 하면 인터넷에 누룩하면 파는 데 전부 다 나옵니다. 누룩 파는 데가. 그러면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누룩 구매 이렇게 치십시오. 누룩 구매하면 여기에 뭐 화왕산 누룩 무슨 누룩 무슨 누룩 소육국 누룩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마켓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도 누룩이 막 흥끄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팔아요. 이거 많은 이들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쿠팡에 들어가도 누룩이 억수로 이렇게 많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고두밥. 고두밥 하기 싫으면 전기밥솥 때 밥하면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찜기 있잖아요. 찜하는 솥 같은 거. 그거 뭐 몇만 원은 안 해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밥을 요렇게 요렇게 하고 또 너무 열이 올라오면 또 찬물 조금 부었다가 뭐 하여간 몇 번 해보면 됩니다.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조금 하고 정류기 같은 거는 중국산 11만 원짜리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술을 이만큼 만들어도 실제 정류하면 쫙 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정류해서 이제 그냥 먹으면 막 고약하죠. 이제 먹기가 못해요. 근데 그걸 한 달 정도 숙성시켰을 때 두 달 숙성시켰을 때 세 달 아니면 6개월 1년 숙성시켰을 때 맛들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숙성시켜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해보면 어떤 정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숙성시켰을 때 이제 그게 제일 잘 되더라. 숙성이 그건 뭔데 이러는데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숙성이에요. 근데 놔두는데 막 햇빛 들어오고 온도가 낮 온도하고 밤 온도하고 들쑥 날쑥 막 이런 데 놔두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온도가 일정한데 서늘한데 그늘 같은데 이런 데다가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곧장에다가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게 보름이 있었을 때 한 달 있을 때 몇 달 있을 때 그 달마다 그 술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해보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충분히 해보고 창업을 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막 창업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계 설비 주고 해도 대충 해도 한 1억 정도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억 투자했죠. 그다음에 집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려면 뭐 크기 규적이 있는데 그게 뭐 뭐라고 그러나 하기가 걸린 생활 시설이 돼야 된대요. 그게 그러면 그게 건물이 여러분 거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제 세를 든다고 그러면 월세가 매달 나갑니다. 아니 제대로 내가 수입은 없는데 월세 막 팍팍 나가고 그러면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저 큰 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실패했다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술 같은 거는 대충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손님들 입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이 술꾼들이 입은 뭐 저를 두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술꾼이잖아요. 술꾼들이 입은 진짜 까탈실 없습니다. 제가 맥주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 나올 때 저는 오비 맥주만 먹었습니다. 크라운 절대 안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그냥 입만 됐죠. 근데 하이트맥주하고 카스 나올 때 저는 하이트만 먹었습니다. 카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먹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맥주면 맥주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술꾼들의 입은 냉정합니다. 입에 안 맞는 건 안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 때는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꼭 하라는 이유는 집세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게를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피가 마릅니다. 왜 이게 빨리빨리 술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정말 피가 마르죠. 그래서 절대 성급하게는 하지 마라. 충분히 연습해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자신 있다. 잘한다.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최소한 100명 정도가 해주면 와 니 진짜 잘하네 이런 말을 해주면 그때 창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저 설비 같은 건 돈만 주면 다 갖다 줘요. 돈 많이 줘요. 다 갖다 줍니다. 어제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예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거 찌끄름한 것밖에 없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여러저래 설비를 다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빚는 거 그거는 돈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아까 정유학 개론 책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이 밑에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온수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